우리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네?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? 실수 오빠 잘 맞을게 금밀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서 뭐잖아? 미친 느낌 넌 좀 재수 없어 그냥 자꾸 쫄다는 게 없어 매우 멈추다 렛츠 고 Hopefully 내 머리카락이 찬다 놔! 놔! 나 나의 답을 걸지도 못하면 죽겠어 너 그럼 좋아하냐? 좋아해? 아니야, 아니야, 절대로 없어? 좋아해 안녕 왜 그러세요? 마탈해 형 이름도 기억해라 나 남자친구세요? 어, 아니? 나 응원해 아, 대왕, 대왕 대왕, 대왕 동영장, 동영장 동영장 대왕, 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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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맥 입먹하면 안돼요 아아 마음에 두는 분이 계셔서 안 추신고나 두 분이 이번 주